리은아, 이걸 만들어볼까? 아이템이 많네 아, 아이템이 많네 유가는 아이템빨이거든요 이게 뭐지? 리은아, 이게 뭐지? 뭔데? 이게 뭔데? 짠! 케이크를 사오셨나? 여기, 의자에 앉아봐 다리 앉아보세요 리은아, 이거 먹는 거 아니고 만드는 거야 아, 케이크 안 되는 거? 조금 있으면 200일이란다 어머! 그거를 애한테 지금 엄마, 아빠, 200일 케이크를 200원 달라고 그러지, 왜 그대의 손을 잡고 이 길을 걸어요 육아하는 와중에 200일 이벤트까지 생기네요 남규 씨 에이, 그렇지 에이,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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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눌러 에이, 이게 리은아 기다려 아빠랑 같이 하자 에? 오? 짠 저렇게 가만히 있는다고? 이걸 악말라트리다니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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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은이, 눌러봐 눌러 그렇지 세게 우와 더 세게 눌러 리은이, 더 세게 눌러 이따 엄마 선물 주자 우와 우와 저렇게 잘 있어 모든 게 순탄하네 이렇게 순탄하다고? 이건 진짜 리은이가 너무 잘 써주는 거다 진짜 이야 존박 씨는 저희가 계속 감탄하는 이유를 모르죠 네 저게 되게 대단한 거구나 대단한 거예요 지금 아무런 지금 문제가 없었잖아요 역경이 없었잖아요 우와 우와 맛있어 아 맛있어? 리은아 생크림 맛있어요? 이따 엄마랑 같이 먹을 건데 아니 귀여워 아니 귀여워 응 리은아 이거 해볼까? 응 리은아 이거 해볼까 눌러 쫑 오 우와 쫑 진짜 너무 자상하다. 남규 씨가 리은이 직접 한번 해보라고 저렇게 손을 잡아주고. 어? 글씨 쓸데가 없네? 어디다, 어디다 두고 싶어? 아, 재밌겠다. 이거 어디다 둘 거야? 여기다? 오, 조심스럽게 놔주네. 잘했네. 우와. 꽂아볼까? 여기 꽂아봐. 그렇지. 우와, 깊숙하게도 꽂았네. 반쯤 다 붙어버렸어. 또? 또 있네. 리은이가 알아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리은이한테 다 맡기네. 잘한다. 아빠. 어떡해? 주세요. 귀여워. 잘한다, 잘한다. 진짜 잘한다. 차분하게 너무 잘한다. 너무 잘했는데? 우와. 리은아, 완성. 잘했다. 엄마 너무 감동받겠는데? 이쁘다. 잘한다. 넣어놓고 엄마랑 같이 하자. 내 혼자 꿈 같아.